6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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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임 목사님은 어제 본문장에 와가지고 3시간 연습을 하셨답니다 2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5개 넘어갔습니다 홍강아 원로장군님 사모님 먼저 나오세요 사모님 먼저 나오십시오 자 기도하시고 마음껏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잘 던지시라고 뜨거운 경유 박사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개 7개 너무 잘하셨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시는 우리 원로장군님 사모님 오오오오오 제일 많이 기능 쓰러뜨렸습니다 홍강아 원로장군님 5개 5개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까 7개 5개 아니 6개 네 네 지금까지는 연습게임이었습니다 하하 네 굉장히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홍강아 원로장님 몸 한번 푸시고 잘 던지신 분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시고 자 원로복사님 사모님 네 이제 조금씩 본경기에 들어가겠습니다